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놀라운 사람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신장아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람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다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직 한글자막 by 한효정 OHHHHHHHHHHHHH!